가자! 배고프지? 어, 배고파. 오늘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아. 고생 많았어. 어휴, 아니에요. 고생한 손을 위한 위로로 압수할까? 잠깐만. 됐어? 나, 됐나? 여기 봐. 여기 보면 돼. 룩게믹? 응. 고생했어. 됐어, 수고했어. 여기가 좋아. 손 잡고 가자, 하는 얘기를. 와, 되게 은근슬쩍 이제 그냥 하네? 뭐? 이렇게? 좋지. 그럼 내가 너, 나 네 손을 잡고 싶어. 우리 압수하는 게 어때? 손 내줄, 내어줄래?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하잖아. 그건 그래. 그래, 지금 자연스럽게 좋아했어요. 그럼 오빠는 평소 스킨십을 좋아해? 좋아하는 스킨십은 뭔데? 뽀뽀? 와, 음망하기 꼈어. 그치, 음망하기 꼈어. 아니야, 아니야. 스킨십은 그냥 어깨동무. 수은이는 어깨동무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와, 이버전이 있고, 이버전이 있다? 이버는 좋아. 이버는 좋아? 표자는 괜찮은데 전자는 좀 누르는 느낌이 나서 좀 별로야. 그럼 이버전이 있고, 이버전이 있어. 나는 팔짱 끼는 거 좋아해. 아, 그래? 응. 나는... 피드백이 없는 여자야. 아, 당신아. 이 양반아. 뭐? 이걸 또 내가 다 맞춰주면. 어. 아, 밀당을 하시겠다? 우리 소은이가 피드백이 약해요.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걸로. 지금은 제가 많이 당기고 있죠. 그렇지만 밀어도 밀어도 쓰러지지 않는 오뚝이죠. 지금은 내가 좀 앙탈 부리고 있지만 나중에 또 막상 앙탈 안 부리면 변했다 그럴걸?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스킨십이 뭐야? 나는... 나를 허락할게. 나도 팔짱? 팔짱? 응, 허락할게. 끼라는 얘기죠? 잡을만 하겠어요. 몇 개 한 것 같으면 훔준 거 맞죠? 죽어, 아니. 저기 갈까? 저기 갈까? 그래. 이거, 이건 네 거야. 김소은 거? 어. 오. 아 아 아